공원이 이렇게 한가롭잖아 공원에 이런 것도 원래 이런 게 많잖아 공원에 보면은 구름다리 항상 공원 가면은 뭐가 있다? 다리가 있다 이게 무슨 다리? 닭다리 닭다리 왜 닭다리냐? 한쪽이 닭다리 한쪽으로 닭 있잖아 개소리 하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좋네 좋아 이럴 때 포즈 한번 잡자 우리 우리 예의상 포즈 한번 잡읍시다 우리OS 앙 아 앙 앙 앙 아유 맛있어 밥도 세서 젠장국도 끓이고 오늘 나의 배추 저번에 안골목에 할머니가 준 이거 양배추도 다 같았어요 여기는 참치랑 양파랑 무 안에 무 들어왔어요 정말 맛있네 반찬에 무가 들어가야 맛있어 국이든 오늘 좀 늦었네요 응 오늘도 뭐 체육관 가서 운동했어요? 응 오늘 체육관 한가? 푸르그름만 만들자면 아잘 셀틀 하는거 푸르그름만 그리고 노래자라 혼사람이 혼합돈 나와 혼사람이 혼합돈 나와 노래도 노래 불렀 엄마 무슨 노래 불렀어요? 당신은 모르시꺼야 또 발길을 응? 또 하나 뭐? 발? 아니 이거 두가지 불렀 노래 이거 두가지 불렀 그래 당신은 모르시꺼야 또 하나 또 뭐? 아까는 뭘 아냐? 발길 발길 발길이 심어라 발길은 돌리려고 돌아서지 않는 것은 이벌이다 을 떠가라 그렇게 노래 이쪽에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네 나는 이더주더기풀증은 나는 정말 몰랐어 하늘들도 노래 잘 불렀잖아 난 노래 불렀잖아 음 노래 또 불려야지 나이름 건드먹 노래 강창숨 노래 잘 불렀잖아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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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는 몇 명 불렀어요? 열 논명인가요? 아니 하루는 하영 한 번 써 감사합니다.